박영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 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가 차기 원장으로 재선임했지만 미래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미래부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해 키스텝의 독립성과 자유성을 침해했고 20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고 낙선한 특정 인사를 낙하산으로 안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키스텝 원장은 정관에 따라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선임하게 돼 있으며 불승인 조치는 승인권자로서의 합당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키스텝 이사회는 지난 9월 원장의 임기 만류에 따라 후임 원장으로 박영하 원장을 재선임했지만 미래부는 연임을 고려할 만한 성과를 차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